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 비교를 한번 해 볼 건데요 음 앰프는 다 팬더 프린스톤 앰프로 설정을 했는데 어 제가 기본 기존에 쓰던 톤도 있고 조금 그냥 비교를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느낌만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옥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톤 마스터 프로 코드 커텍스 TS9만 한번 걸어 볼게요 아마 TS9의 세팅이 다 다를 건데 난 느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옥스 그 다음에 톤 마스터 프로 마지막으로 코어텍스 어 기타 써 기타 사용했구요 브릿지 픽업만 사용했습니다 볼륨만 건드렸구요 ㅎㅎ eux